방금 소개받은 MBC 1000 코미디언 이진 이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국내 최고의 초대 가수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갈고 닦았던 그동안 갈고 닦았던 노래를 겨뤄보는 그런 순서로서 이 멋진 무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자랑에 신청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마련된 본부석 쪽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bgm 꺼주세요. bgm 내려주세요.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래자랑에 참가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본부석에 마련된 의자에 앉아주셔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어지는 초대 가수들이 많이 또 준비가 되어있고요. 오늘 자이아파트 골프 동호회 150여 분이 오늘 상품권 받아가신 분들 계시죠? 그분들이 오늘 150분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이렇게 또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렸고요. 뒤에 보시면 오늘 이 먹거리를 이 행사를 위해서 먹거리를 펼쳐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또 도움을 주시는 미래이벤트 사장님 협찬을 또 해주셨네요. 여러분들 음식 주변에 음식이든 생활용품이든 많이 많이 또 팔아주시고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자리 정리하는 동안에 소생 못하는 노래 여러분들에게 여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여보!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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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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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지 말아요 살다 보면 즐거운 날 살다 보면 올 거예요 여보 잊지 말아요 여보 잊지 말아요 당신 곁에 나 있잖아요 여보 잊지 말아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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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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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말아요 여보 잊지 말아요 살다 보면 즐거운 날 살다 보면 올 거예요 살다 보면 살다 보면 즐거운 날 살다 보면 올 거예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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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